잘 지켜봤어요. 모르셨겠지만 저기서 보고 있었어요. 꼭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여기 갖다 넘어오면은. 항상 한숨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좀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you did your best. 최선을 다 했으니까. 그러면 전체 대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나오는 부분 어떻게 해야 된다? 최대한 맞춰보셔야 됩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give it a try. 시도해보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네. 오늘도 여김없이 문장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할 말이 많이 뭉쳐 있는데요. 이게 들을 얘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a b b a.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미션 문장을 두 개씩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미션 문장만 우리가 열심히 집중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내가 할 말 아니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들을 때 미션 문장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이걸 반대로 말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럼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상황극을 꾸며서 그렇지. 이 내용의 문장 구조를 우리가 연습하면 우리가 또 언젠가 써먹게 되거든요. 써먹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부분에서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요. 그 두 개라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천천히. 열심히. 아줌마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펜 꺼내시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미션 문장. 점심 특선 있나요? 용기 내서 먼저 말 걸으면. 점심 특선이라는 거를 영어로. 그렇죠. do you have a. do you have a. do you have a. 너무 이런 건 왜 선생님같이. 아 좋아요. do you have a. 이런 포스 좋아요. 있나요? 음. 아 점심이 없군요. 여기에. 여기에 분명히 점심이 들어가겠고요. 점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스페셜. 스페셜한 거 뭐냐. 특선이 여기 있으니까요. 오케이 오케이. 점심 아침 점심 저녁도 모르면 여기 있으면 필요가 없죠. 하하하하. 그렇지요. 오케이 그렇지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틀리면 절대 안 되겠죠. 선생님. 이 정도는 쓸 수 알아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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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오케이. 오랜만에 자신감이 이게 막 뿜뿜뿜. 장난이 아닌데요. 제가 죄송할 정도예요. 지금 상황이. 아니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요. 네. 자 여러분들 스펠링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L. U. N. C. H. LUNCH. 정답. 맞습니다. very very nice. 이야. 이게 뭘까요? 이건. 이게 뭐야. 제가 평소에 안 시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점심 치고는 너무 양이 좀. 작아요. 없네요. 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 일단은. Do you have a lunch special? 런치는 우리가 점심 식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런치라고 하는 거. 우리 이것마저도 사실은 유에다 강세를 하나 찍어서 좀 앞쪽으로 강세를 당겨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요. 런치. 그렇죠. 모든 강세는 그런 식으로 방금. 그렇죠. 한번 다 해볼게요. 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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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Do you have a lunch special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페셜이 원래 보통 스페셜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품사를 보통 어떻게 알고 있나요? 어떤 뜻으로? 꾸며지는 어떤 명사를. 스페셜 게스트. 스페셜 푸드. 그러면 스페셜 자체가 품사가? 형용사 특별한 그렇지만 오늘은요 스페셜이라는 걸 명사로 쓰려고 해요 그렇죠 런치되어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특별한이 아니라 런치 스페셜 왜냐하면 형용사로 해버리면 점심 식사 특별한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말투 이상해 그래서 오늘은 특선이라는 명사로 쓸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실은 우리가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점심 특선이 하나 이상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 수 있으니까 뭘 붙였죠 제가 지금 저 앞에 이상하다 너무 스페셜에다 어 붙이니까 어색할 수 있죠 그래서 있었군요 그래서 스페셜스 하면 여러가지 있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민희씨 만약 누군가가 김민희씨한테 Do you have 이러면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혹시 그거 있니? 그렇죠 have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거 Do you have? 그래서 우리는 Do you have 뒤에 명사만 넣어서 뭔가를 가지고 있나요?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 역할을 어떤 게 한 거예요? 지금요 여기서요 Do you have a lunch special 전부가 다 명사하니까요? There you go 그렇죠? 런치 스페셜 전체가 명사 덩어리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가? 라고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입영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점심에만 스페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저녁에도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저녁 특선을 가지고 있나요? 한마디로 레스토랑에 그런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Do you have a dinner special? There you go right lunch 뒤에 디너로만 바꿔서 그렇죠? Do you have a dinner special? 이러면 되겠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길 가다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 딱 있어요 혹시 저기 시간 좀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며 시간 가지고 있나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할 수는 있어야 되니까 Do you have a time? 그렇죠 다시 한번만 Do you have a time? 오케이 지금 김민희 씨가 거의 완벽했는데 Do you have a time?이라고 했죠? 여러 가지야 지금 만나요 Do you have a time? 그렇죠 여러 시간이 아니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time이 횟수로 쓴다면 우리가 셀 수 있는 단어가 되지만 그냥 시간이라고 할 때는 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간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Do you have a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Be careful with that because time은 셀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니까 절대로요 네 그렇죠 So have는 가지고 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Do you have a dinner special? Do you have a dinner special? Do you have time? Do you have time? Do you have time? There you go 아래 거는 참 암기 추천 문장입니다 네 용기를 가지고 물어보시면 이거요 별표 땡 저도 이걸 알더라도 길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어? 한 번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심장이 막 입으로 나와요 I don't think it's gonna happen You know Do you have time? 그러면 이거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생각하시고 Do you have a lunch special? Do you have a lunch special? Do you have a lunch special? There you go 여기서 점심 특선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레스토랑에서 어 당연히 또 있겠죠 그렇죠 네 있어요 그러면서 대신에 1인당 15달러 오 오 비싸네요 좀 세네 이거 뭐 아 뷔페 같은 건가? 그렇죠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나 보죠 그러면 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해요 그러면 이해해요 그러면 이해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스 네 이것은 아 15달러입니다 오케이 여기 15달러입니다 숫자대로 맞춰줬어요 네 자 펄 펄 펄 알아요 인당 어떤 인당 사람당 오케이 오케이 사람당 펄 펄 그럼 뭐가 지금 없는 거예요? 이게 인당이면은? 아 누구당 아 누구당이 아니라 인 사람 사람 예스 It's 50달러 펄 펄 펄 펄 오 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게 식당에 붙여있는 거 봤어요 아 뭐 런치 뷔페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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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니까 펄이다 그치 그렇죠 펄 Athen이다 오케이 그럼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 yes its 50달러더라 퍼 퍼라 예전에 우리가 본 적이 한 번 정도 있었죠 per 명사를 쓰게 되면 명사 하나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하나당이라고요? 사람 하나당 그러니까 1인당 이렇게 유역이 되는 거죠 이거 응용 가능하거든요 헷갈리네요 할 수 있어요 1분당 per minute there you go per minute there you go 자 이거 어떡할까요? 한 가구당 가족 하나당 per house 가족 가족 per family there you go per house 근데 그것도 집 하나야 얼마다 이렇게 쓸 수는 있겠다 per family 그래도 family겠죠 아니면 이건 어떡할까요? 1시간당 per hour there you go per hour 그래서 뭐 per hour당 얼마를 내야 된다 아니면 per hour당 이 자동차는 몇 킬로가 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때 우리가 per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so just like so like this ok? 여기 지금은 보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어를 또 붙이시면 안 돼요 하나당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미 per 자체가 하나의 단위를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아까 혼났잖아요 그쵸? 혼나니까 기억이 나네요 혼나면 기억이 나요 네 그렇죠? 자 한번 해볼까요? per minute per minute per family per family per hour per hour 그렇죠 사실 이거는 끝도 없이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루당 그러면 어떡할까요? per day 그렇게 쉬웠어요? 하여금요 하룻밤당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하룻밤 per night per night 한 주당 어떻게 할까요? 어? 선생님 선생님 per week per week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렇죠? 그래서 수도 없이 응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있어요 선생님? 네 그러면은요 두 명당 그러면은 two per two persons 인가요? 아 그렇게는 부르지 않아요 보통 그냥 per라고 하는 건 거의 무조건 하나의 단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다 그렇겠죠 사실은 그런 방법은 있거든요 말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for two people 두 명을 위하여 for four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oh that's a very good question actually 그것도 시간이 될 때 한번 커버를 하도록 할게요 for two people for three people right? 네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everybody 같이 갈게요 yes it's fifteen dollars per person yes it's fifteen dollars per person there you go 이렇게 응용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궁금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비싸 그러니깐요 it's gotta be like some kind of buffet or something 뷔페 같은 게 아닐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뷔페 발음 너무 멋있어요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칭찬을 처음 들어보네요 뷔페에서 이렇게 반할 줄이에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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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무한 쇠고기와 채소를 받으세요 이거를 딱 지불을 하면 받는데요 자 그러면 어순대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의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나 이런 게 탈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 요 주어 요 get 당신은 get 하는게 뭐요?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야 unlimited가 이게 빈칸으로 안 나온게 너무 다행이다 unlimited 그렇죠 무한 모모 앤 베지스 이게 채소라는 뜻인데 베지터블인 줄 알았더니 베지스예요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포크 앤 비프는 비행기에서 제가 거의 포크비프를 먹었기 때문에 반갑다 비프야 자 이렇게 비행기에서 먹어둔 게 돈이 매출이야 그쵸 제가 unlimited를 비웠으면 참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방송 중단될 뻔했습니다 자 you get unlimited beef and veggies 자 지금 빈칸에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스펠링이랑 확인해 보시면서 확인해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쇠고기가 되겠습니다 oh my god look at this 이거예요 제가 먹고 싶은 게 저는 보통 어떻게 쇠고기를 보고 beautiful 진짜 보통 어떻게 드세요 완전 딱딱하게 아니요 저는 약간 피만 안 비치게 아 네 어떻게 드세요 그렇죠 부드럽게 맞아요 또 두 개 줬어요 오늘 아니요 저는 소스도 안 넣어요 그냥 쫙쫙 암튼 자 우리가 지금 beef라고 하는 건 쇠고기인데요 대신 F이기 때문에 뒤에 부분은 입술이 붙지 말아야겠죠 바람 충분히 빠지게 해볼게요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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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you go 자 그런데 beef 말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돼지고기 참 좋아하거든요 어 저도요 삼겹살 그렇다면 좋아하는 걸 모를 수 없죠 아 솔직히 이건 알아요 돼지고기 파이팅 저 치킨도 알고요 고기는 다 알아요 오 좋겠어요 아 선생님 앞에서 치킨 한다고 이렇게 자라고 그랬네 아 치킨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선생님 P O R K 자 스펠링 여러분 정답입니다 very very nice ok pork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돼지고기죠 근데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F로 바꿔버리면 안 되죠 그쵸 어디를요 앞에를요 P를 그쵸 그러면 fork 찍는 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 지금 채소가 아까 원래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베지타블 베지타블 너무 정직한 말이에요 베지타블 자 요거를 오늘은 그걸 쓰지 않고 요런 단어를 썼어요 그쵸 우리가 V E G G I 단수로 예를 들어 친다면은 베지타블을 줄여서 쓴 게 바로 베지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면 베지타블이 스펠링도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말하기가 귀찮아서 줄여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여기에 미션이 뭘 것 같아요 김민희씨의 미션이 뭘까요 베지타블이요 오오 예스 베지타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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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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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해웃 자 약간 지금 좀 많이 긴 것 같은데요 But you were very close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요 선생님 힘 주실래요 또 자 여기는 지금 여기서는 G가 두 개인데 여기서는 G를 하나 복수해 주시고요 여기요 여기 그렇죠 그리고 거기 I라고 돼 있는 거를 E로 바꿔야 됩니다 E로 아 그럼 여기서 이거랑 이게 없어지고 바로 베지타블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V E V E 오 좋아요 다시 한번 써주세요 좋아요 G E G 아하 T A 베지타블 B L E 베지타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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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지타블이라는 게 좀 길다 보니까 베지로 줄여서 회화체에서는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야겠네요 길긴 기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베지타블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셀 수 있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수로 기본형을 썼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있죠? 베지 쓰 복수 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지스를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네 unlimited 다행히도 이게 안 가려졌죠? 너무 감사해요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unlimited unlimited 좋습니다 우리가 리밋을 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limit 어떤 어떤 적정 선 선 네 제안 제안 그렇죠 limit 자체가 원래는 동사로 제안을 걸다 걸다 동사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단어 앞에 you and on on 이 나오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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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네 unlimited 라고 하게 되면 형용사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형용사로 무제한의 라는 뜻이에요 오 네 무제한의 무제한의 자 근데 그 단어만 알면 의미가 없죠 우리가 바로 뒤에 명사를 넣으면 unlimited something 이렇게 하게 되면 무제한의 명사 이런 뜻이 되게 돼요 네 여기서는 무제한의 뭐라 그랬죠? 무제한의 beef and veggies there you go 이런 식으로 그것이 무제한이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음식이라고 하는게 영어로 뭐죠? 음식 food 그러면 무제한 음식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unlimited food there you go unlimited food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1분 2분 할 때 분이 뭐죠? 분 minute 복수로 하면 right? 그러면 무제한 분들 좀 어색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께요? 무제한의 분들 unlimited unlimited minutes minutes 자 그게 뭔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OK unlimited minutes는요 무제한 통화에요 예 와 right 반가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화할 때마다 우리가 1분 2분씩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신사나 이런 데 광고를 보면 unlimited minutes 맞아요 나 한 달에 얼마 이런게 외국 광고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런 뜻이에요 느낌 왔죠? 이야 이건 꼭 알아야 되겠네요 OK 왜냐하면 우리한테 이득이니까 이득이니까요 그렇죠 읽을 때 제 약간 추천은 unlimited 여기 T가 모음 사이에 또 껴 있죠 리을 비슷하게 한번 시도해 볼게요 un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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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d unlimited minutes unlimited minutes unlimited minutes 자 그리고 우리 본문 읽어볼게요 you get unlimited beef and veggies you get unlimited beef and veggies you get unlimited beef and veggies there you go 선생님 고백할게 있어요 뭐죠? 저희 외국 가서 이 베지라는 단어만 들으면 저한테 Are you vegetarian? 그랬어요 저한테 왜왜? 뭘 시켰는데 저한테 근데 제가 그 베지테리안 단어를 모르고 갔을 때 그래서 제가 노 아임 코리안 그래서 근데 얼핏 들으니까 진짜 왠지 베지테리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런 느낌 그게 두구두구 지금 오 마이 갓 네 두구두구 놀림감이에요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도 계속 그렇게 놀리고 있어요 안 되겠다 저도 하나 스토리로 이거 적어놔야겠어요 you know no I'm Korean oh I'm Korean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디지테리안 아니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받으세요 라고 했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감탄해 줘야죠 오 예 멋지겠는데요 오 근데 이거는 의역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멋지겠는데요 네 직역으로 해보면 great that sounds great great 이런거 자주 들어봤나요 네 that sounds great 오케이 자 왜냐면 멋지겠군요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요 영어로 잘 안나오게 돼요 네 자 that sounds great 볼게요 자 awesome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grace을 쓴다고 틀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okay that sounds great that sounds awesome that sounds fantastic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주 멋진 효용사를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중에서도 오늘 저는 아주 멋진이라고 하는 우리가 awesome 이라는 단어 혹시 cool 알죠 cool that's cool cool 알아요 cool 알아요 요즘에 사실 cool 보다 awesome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요거 아주 멋진 대신에 강세를 앞에 a에다가 awe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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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세를 앞으로 줌으로써 뒤에가 약간 some 보다는 some에 가깝게 힘이 좀 빠집니다 해볼게요 awe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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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you go 자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를 얘기할 때 네 형용사를 쓰잖아요 네네 그렇죠 awesome beautiful 이런 것들 자 그럴 때는 상태를 얘기하면서 뭐뭐이다 라고 할 때 비동사랑 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you are cute she is pretty 네 비동사를 함께 쓰는데 우리가 앞에 sound와 함께 쓰게 되면 네 그게 어떻게 들린다 라고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sound 어떻게 들려 그렇죠 sound 뒤에 형용사 쓰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게 형용사하게 들려 의역을 하면 형용사일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unlimited 뭐 받는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네네네 그걸 딱 들으니까 그게 되게 awesome하게 들리는 거예요 오 형용사하게 들리는 거죠 that sounds awesome awesome right 자 이렇게 우리가 응용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that을 이용해서 그냥 that을 이용할게요 that 그거 쉽게 들리는데 딱 들어봤더니 쉬워 쉬울 것 같아 어떻게 할까요 that sounds easy easy there you go that sounds easy how about this one 오 굉장히 재밌게 들리는데 that sounds funny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분비물이 있겠죠 that sounds funny funny는 웃긴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이라고 할 땐 fun 까지만 써서 fun that sounds fun that sounds fun 제가 뭐 예를 들어 왕초보 영어가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김민희씨가 oh that sounds fun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를 들었을 때 그게 듣기에 어떨 것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sound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대신에 앞에 that 같은 걸 쓰면 삼위칭 단수니까 s s 여기 꼭 따라옵니다 there you go 자 우리 같이 한번 본문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that sounds awesome that sounds awesome there you go 자 우리 여기까지 해봤고요 네 우리 연기 한번 한번 해볼까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아무래도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네 케첩 좀 들고 왔어요 뭔가 제가 소품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쉽게 가시려고 쉽게 가시려고 죄송합니다 케첩 달랑 들고 오셨어요 저희가 요것도 괜찮잖아요 그래요 오늘 하루만요 오늘 하루만 오케이 자 먼저 가주세요 네 음 do you have a lunch special? oh yes it's fifteen dollars per person you get unlimited beef and veggies 케첩도 드려요 that sounds awesome right there you go 자 이렇게 지금 주거니 박거니 하는 거 억양을 살려서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주거니 박거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음 여러분들이 손님을 해볼까요 손님을 해볼까요 선생님이 그러면 직원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님 먼저 출발해 주세요 자 시작 자 시작 런치 스페셜이 있나요? 오, 대박이다 소통이 되었나요? 잘 된 걸로 믿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대화 주세요